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기다리겠어 빨리 뛰어가자 빨리 뛰어가라 잘했다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함께 놀자 대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뛰어들자 뽀롱뽀롱뽀롱 언제나 즐거운 개구쟁이 꼬만 챙긴 도로로 뛰어낸 친구 개구쟁이 뽀롱뽀롱뽀롱 뽀뽀 스며라 순발 언제도 스며라 하면 언제나 즐거워 어이 아이고 술래잡고 도로로 하면 언제나 즐거워 뽀롱뽀롱 어쩌면 펭고 젠개 꼬만 펭귄뽀뿌로 코알라 귀엽네 치고 quem쟁이 뽀롱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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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따빰 빠른뽀 뽀롱 낼 정말 뽀로로는 못말린다니까 뽀로로는 정말 개구쟁이야 맞아 뽀로로를 가라 뽀로로는 abort 뽀로로로 몰라 뽀로로는itt arrange 뽀로로 ehkä 뽀로로는 좋아 뽀로로를 안하면 lóg veryoh 한 번 더 웃기고 우리의 우정은qui니 언제나 말썽을 타고 붙이고 어디서 시끄러운 전화 줄었겠고 여기에서 반짝, 여기에서 반짝 우리 모두 날 사랑했고 우리 모두 날 사랑했고 정말 신나는데? 친구들 우리 좀 더 신나게 놀아볼까요? 모두 모두 함께해요. 후다. 우와 후. 어이구 봐. 후가 다 그렸어. 후다. 우와 후다. 이 노래는 춤을 춰요. 렛츠 땡. 춤을 추는 날씨가 좋네. 슬픈 일, 행복한 날씨가 될 거야. 뽀뽀뽀롬가 나나나나가 바랍어. Пот竜짐 즐겁게 뛰어 가요 곰돌 Ans statistic? 자겟이 되게 좋아. 잠잠! 우리 아래 낚시하기로 했잖아 아 맞다! 모두 낚시 준비가 없지? 그럼 이제 낚시하러 가볼까? 고기를 잡으러 가느러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난 아주 아주 예쁜 물고기를 잡을 거야 난 아주 큰 상어를 잡을 거야 상어가 나타났나 봐 어떡하지? 얘들아 우리 고래 친구를 불러보자 착한 고래 친구가 있었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큰소리로 고래 친구를 불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우리 고래야 놀아 아, 잘하네? 알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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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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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노래하는 아주 아주 커다랗고 커다란 노래가 살고있었대요 노래야 노래야 아주 아주 커다란 노래야 세상에서 가장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줘요 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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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줘요 와 고개만 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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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예쁜 목소리로 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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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고 깊은 바다에 어디 어디 어딘가에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노래하는 아주아주 커다란 꿈 커다란 꿈에다 사랑을 얻었대요 내가 생각했을 때 벌어들어 노래야 노래야 아주아주 커다란 꿈에다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줘요 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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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즐겁게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줘요 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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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예쁜 목소리로 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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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inette, 내가 한 번retchedur 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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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muitos 뽀르르 뽀르르 dale 뽀 Cheryl 끝 정말 다행이다 친구들 고래 친구를 함께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 고마워 얘들아 물고기가 잡힌 것 같은데 얘들아 이것 봐 난 아주 큰 물고기가 잡혔어 우와 에디 정말 대단한걸 이게 바로 내가 만든 최신식 나시대라고 부럽지? 우와 보라라면 하나도 못 참았네 뽀로로 에디 서로 약올리고 싸우면 안돼 친구끼린 사이좋게 지내야지 어린이 친구들 친구들끼리 싸우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돼요 맞아요 친구들끼리는 싸우면 안돼요 뽀로로 놀려서 미안해 내 물고기 나눠줄게 뽀로로 에디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잠깐 어린이는 바쁘지 않아요 잠깐 어린이는 바쁘지 않아요 바쁘가 뭐라해도 항상 바쁘지요 언제 아침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언제 아침들과 사이좋은 가장 착한 어린이는 bulletlt Bartlt 아 크로기 아 크로기 크로기고 добр 어 크로기 오라에디 하하하 음지옥 친구에게 나눠주고 같이 쓰는 가장 착한 어린이는 바로바로 나라 나버리 그보다 가장 착한 어린이는 바로바로 우리 고기의 온라인 자 친구들 착한 어린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끼리 싸우지 말까?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동생하고도 잘 놀아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약속할 수 있죠? 자 다같이 약속 약속 친구들 다음엔 더욱 사이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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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잉 아 나 맞네 때로는 돌아도록 언제나 돕고 언제나의 한 놈이 있는 친구도 나이 좋은 친구도 언제나 돕고 언제나의 한 놈이 있는 친구도 나이 좋은 친구도 나이 좋은 친구도 안녕 친구를 향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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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